1. 마태복음 13장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천국 얘기 막 하시는 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인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 그려놨습니다. 이 얘기 이어서 해야죠. 항상 여러분, 이 참나 자리, 이게 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영... 에고의 세계도요.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이 영의 자리. 영이 여러분, 혼과 육의 근원입니다. 주무실 때 여러분,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잠시만요. 무의식 속에서 사실은 이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의식은 못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영을 각성하고 나면 잠을 자도 영과 만나서 하나 되어 있다가 다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일반인은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 종일 영과 하나 됐다가 영에서 다시 분리됐다가... 이제 분리된다는 게 세상이 나타나면 세상에 관심을 갖느라고 또 관심이 딴 데 갔다가 또 영 안에서 쉬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요. 여러분의 중심점이 이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요. 왜?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 자꾸 혼의 마음을 가지고 육을 다스리면서 육을 경영하면서 살아갈 뿐이거든요. 여기서 관심을 안으로 잘 못 돌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의 지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이 자신을 어디 숨겼느냐? 마음 안에. 왜? 사람들이 절대 안 찾기 때문에. 자기 안은 안 찾아요. 밖으로 찾아요. 우리 혼과 육이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인데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밖으로 찾습니다. 생각거리, 또 감정 느낄 거리들, 오감의 대상들. 다 밖으로만 찾죠. 재미난 거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고가 작동하면 우리 밖으로만 치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셔야만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셔야만 자신의 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드러나요. 그때. 그 영이 기독교식으로 구약에 나온 I am 상태. 나의 현존. 순수한. 여기서는 애고가 아니에요. 순수한 나의 존재의 현존.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상태. 이 상태를 부처님도 열반이라고 했죠. 부처님은 참나를 부정했다. 헛소리입니다. 경애에 그러질 않은. 그런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형이상학적인 이런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단 열반이라고 불렀어요. 번뇌 없는 자리. 글이 들어가라. 오온의 세계를 떠나서 번뇌 없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걸 참나다 아니다 말 안 하셨어요. 뭐만 얘기하셨냐면. 오온. 혼과 이육. 생각감정 오감은 나가 아니다. 참나가 아니다. 이 얘기만 하셨어요.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오온을 떠나면 열반의 상태가 있다. 열반에 들어가라. 열반이 참나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IM 외에는 여러분 번뇌 없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한 생각만 일어나도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연기고 번뇌고 그 안에 탐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생각을 끌고 나가고 싶은 게 탐욕이고 뜻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게 분노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생각도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그 생각 그만하고 싶은데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여러분 현상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한 생각 떠나면요. 열반의 세계. 참나의 세계. 내 안에 있는 영의 세계. IM이 영이에요. 교회 다니신 분들 내일 성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만 축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을 매일 만들어 가세요. 지금 성인이. 성령이 임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탄생한 거예요. 지금 현상계에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요. 이 참나의 영을 여러분이 각성하는 거를 기독교식으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을 모르고 살아요. 영을 각성할 때 여러분 영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영을 각성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 작용하니까 그때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영을 찾으면 그 영이 사실은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시작해요. 제대로. 지금은 안 하느냐. 지금 여러분 영은 없나요? 제 얘기 듣고 보고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다 어디서 하는데. 그런데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속이. 모르시잖아요. 영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죽은 영. 영이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생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생명은 안 죽어서 생명이에요. 생명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성령은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생명의 빛이라고 불리는 게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셔서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이게 성령 세례고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런데 답은 뭐냐. 여러분의 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못 찾으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계시지만 온전하게 의식적으로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게 등장하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겪죠. 그때는요. 성령이 제대로 안착한 걸 말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사도들이 사역하는 동안 이미 다 성령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 성령 알아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러고 다녔어요. 사도들이. 그러라고 했어요. 실제로 뭐 했다는 기록은 예수님 생전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사도들 전도 보낼 때요. 죽은 자도 살리라고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살릴만 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네 실력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가. 그런데 뭘 믿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믿고 이겨요. 너희들 전도 보낼 때요. 너희들 어디 가서 쫄지마 잡혀가도. 너 안에 있는 성령이 대답할 거야. 다 얘기해 줍니다. 성령과 함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때 넌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는 얘기다. 그런데 베드로 그 다음에 바로 물러가라 사탄하고 바로 지적받자. 한마디 성령의 뜻대로 말할 땐 칭찬해 주고. 성령을 어기고 개인 애고의 머리로. 애고의 껌수로 얘기할 때는 바로 사탄화 해버립니다. 아주 칼같이 딱 지적이 중이야. 너 지금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어. 너 지금 애고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 스승이 해주는 게 그거예요. 바로. 베드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영적으로 식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살아생전에 다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나는데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을 겪는다. 그건 그때는 성령 안에 아주 들어왔는 거예요. 우리 홍의각 당시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한 1급 보살 되신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만나기는 다 만난 거예요. 8급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도들 따라 누군가 좀 더 만나고 덜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양했겠죠. 그러다가 사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동 수도 하다가 다 터집니다. 아 그러면서 그 뒤로 말이 달라져요. 말 수준이 달라져요.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불교에서 말한 도노 점수 이런 게 다 있어요. 성경 보시면 다 있어요. 불교에서도요. 도노 점수 해가지고 부처가 되죠. 부처가 이제 구경각이라고 하는데 도노 해서 처음에 도노도 두 단계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체험만 하는 단계. 이 체험이 안주에 들어간 단계. 그럼 이게 다 있어요. 여기 불교에서는 이게 8급, 7급. 여기에 1급, 2급. 점수는 1급 이후 쭉 레벨 올려가는 거. 1지, 2지, 3지. 구경각, 부처경지.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나요. 도노 를. 칭의. 이제 하느님 자녀가 되었다. 칭의라는 건 재판에서 정제 반대말이에요. 유제 선언 반대말이에요. 무제 선언.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걸로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 자녀인 걸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 왜 이 칭의를 받았을까요? 원래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더럽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본래 모습 보고 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는 죄가 많죠. 그거 죄 벗겨야죠. 성화. 마지막에 구경각이 영생하는 게 영화입니다. 3단계로 구원 봤어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게 기독교의 도노 점수. 구경각. 전문 불교형으로 제가 최대한 안 쓴 거예요. 쓰면 더 맞는 게 상사각이라고 해요. 유사 깨달음. 이거는 상사각 수분각. 레벨별로 분수별로 영양별로 깨달음. 구경각. 똑같아지. 부처랑 똑같아지. 똑같아요. 기독교 개념. 처음에 성령을 만나서 성령 안에 살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성령의 뜻대로 내 혼과 육을 정화해 나가다. 마지막 정화가 극치에 이르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지요. 이런 말 하면 불경 같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야 된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랑 하느님 아버지랑 똑같아져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여기 에베소서에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은 잘 안 읽어요. 왜 뭘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믿으면 된다를 줘야죠. 이 간단한 얘기를요. 이 얘기를요. 한국인 중에 미국에서 신학교 사시는 분이 오셔서 너무 지당한 얘기니까 성령 체험을 해도 세례를 받아도 자꾸 죄 지우면 타락할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스에 써 있어요. 베드로도 주장한 거예요. 타락하면 성령 체험 받고 타락하면 답이 없다. 이런 주장해요. 똑같이. 한국 신학자들이요. 아주 반발합니다. 믿으면 끝이지 무슨. 우리나라 수준이 딱 이 정도 지금. 칭이에서 성화를 못 받아들여요. 칭이 됐으면 그냥 천국 가기로 결정됐으니까 칭이 됐으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입니다. 오직 이쁘게 봤으면 칭이를 해줬겠어요. 그럼 설마 타락하게 내두겠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이 논리입니다. 어디 감히 인간이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행위는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행위는 성령에 대한 모독이다. 성령이 그렇게 전지전능 못하신 분이 아니다. 그럼 뭐 말려들죠. 왜요? 여러분 애고가 좋아할 얘기예요. 내가 뭐 안 해도 된다고요? 성령이 다 해주신다고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이 논리를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들고 나와서 그 교수님을 막 비방하더라고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자료 다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미쳤나? 이 사람들이. 저는 제가 보면서 안 믿기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성경을 아는데 어떻게 나오지? 그걸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령 체험하고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은 겁주려고 하신 얘기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믿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보세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믿고 기다리시면 큰일 납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교회에 가서 그럼 교회 교인 목사님들이 믿고 기다려라. 그거 믿으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면서 11조 좀 잘래. 돈 얘기는 꼭 안 놓치고 하시겠죠. 영업하고 계신 거죠. 자기를 영업에 방해되는 논리라 반대하는 것뿐이에요. 아무 그런 다른 외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 안 하고 전통을 얘기해요. 우리 계신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안 믿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루터가 시작시킨 일이에요. 믿으면 끝난다는 식의 풍조를. 말이 안 된 소린다. 성령을 만난 것뿐이에요. 지금 이 사도들만 해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도 그게 안착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그 뒤에도 또 계속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끝없이 성화하려는 노력을 해 갈 뿐이에요. 이 끝없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에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한테 협조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협조를 안 하겠다고요? 이거 아주 불효자입니다. 협조를 해줘야 돼요. 협조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믿음은 협조 아닌가요?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최소한의 협조만 하겠다는 발상이에요. 더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요? 계약이랑 다른데요? 제가 믿기만 하면 다 죽이시기로 했잖아요. 이런 불효자 발상이에요. 아주 최소한의 협조만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 성스러워지고 양심적이 되는 건요. 성령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니에요. 단, 협조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늘 예민하게 깨어서 성령의 소리가 뭔지 양심노트 쓰시면서 매 순간 성령은 양심으로 여러분한테 인도합니다. 매 순간 깨어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요. 매 순간 계속 양심 성찰을 하셔야 돼요. 이걸 협조 안 하신다. 끝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식이면 지금 다른 사람들 또 일반인들 또 성령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면 믿기 전에 다 해주죠. 믿게 만들어버리시겠죠. 자기들 편의대로 이렇게 교리를 받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의 너무 견고한 믿음 속에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방편으로 보이는 거. 예수님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믿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시는 느낌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목숨 걸고 한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열심히 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하셨지만 예수님 말씀이 근거해서 절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이것도 이해 못 하십니다. 지금. 성령 체험. 자 일단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 얻으신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모시고 있던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니네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신통 다 부렸을 거예요. 기적 일으켰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다니면서 지금 예수님 직접 배우던 제자들만큼 믿고 계세요. 예수님. 자기 생계 포기하고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만큼 믿음이 있으세요. 고향반들이 지적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지금 교회 나가서 저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대요. 제 유튜브에 덧글 날렸는데 황당했어요. 사랑을 말로 합니까? 목사님 말씀. 말은 누구나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돈으로만 표현됩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귀한 게 돈이니까. 돈을 내놓는 건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돈을 함부로 못 쓰나요? 내 새끼들 굶어 죽을까 봐요. 당장 내가 또 굶어 죽을까 봐요. 내 생명이에요. 그 말씀도 맞아요. 진리를 부분적으로 안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기죠. 그런데 왜 그 사랑을 그 목사님한테 표현해야 되죠? 돈으로 우리가. 그 돈을 왜 그분이 받고 계시죠? 조금만 들어가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돈을 써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돈 쥐고 있냐. 돈 써라. 쥐고 있으면 그 도둑들이 훔쳐간다. 녹 쓴다. 써라. 잘 써서 하늘나라에 포물을 쌓아라.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자선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요. 그 부자 청년한테 전 재산 팔아서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하셨나요? 감히 예수님도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그랬지. 그렇죠? 이런 얘기는 또 안 들어와요. 구약에서 11조 한 얘기는 그냥 탁 박히고요. 그냥 슬쩍 지나가도 아마 탁 박힐 겁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나님한테 받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간 브로커니까 우리한테 받쳐. 그리고 본인이 또 브로커니까 자기가 돈을 받아요. 그리고 쏘는 건요. 하나님이 쏘는 거예요. 약속 이행 안 되면 하나님하고 상의하라고 그래요. 우리랑 상의하지 말고. 돈은 우리한테 받치고. 이런 거래를 지금 자본주의에서 지금 말이 됩니까? 눈 부릅뜨고 지금 여러분이 소비자 주권을 찾으셔야지. 신자 주권을 좀 찾으세요. 거기 가서 삥 뜯기지 마시고 어차피 보장되지 않는 보험이에요. 목사들이 인간들이 무슨 뭘 보장해요. 오로지 성령 못 만나시면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성령 못 만나면 여러분 신왕 사실은 꽝입니다. 사실 꽝은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시면서 이번 생에 나름 재미 보셨잖아요. 그거 얻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1조 내고 뭐 내고 나중에 뭔가 보장받으리라.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살아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위안을 얻으시고 남들보다 또 천국 간다고 우월감도 누리시고 다 하셨으면 된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그 값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진짜로 하나님한테 한 거 아니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라는 건 뭐죠? 사랑하라는 거고 황금유를 지키라는 거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는 사랑 베풀으라는 거요. 골방에 있을 땐 기도하고 밖에 나오면 사랑하고 이게 다예요. 이게 진짜 공덕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늘 성령과 만나는 이게 기도죠. 늘 성령과 만나고 골방에서 밖에서 늘 성령을 베풀고 사랑으로 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즉 성령과 여러분의 신뢰관계가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어. 아니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선택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냥 지은 믿음이에요. 하나님하고 제대로 믿음 관계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분이 그냥 그러신 거예요. 성령과의 만남도 없이 믿음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어느 지역 가서 교회 신자들한테 당신들 세례받았느냐 우리 물로만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신자 아니다. 성령과 만남이 없으면 신자 아니다. 성령을 본 적도 없는데 뭘 믿느냐 이거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앉혀놓고 안수해가지고 바로 방언의연 터져나오게 만들어줘요. 성령과 만남을 바로 주선해줘요. 여러분 목사님 정도 되려면요 영적인 멘토가 되려면요 성령과의 만남을 바로 주선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방언이라도 나오게 해줘야 뭐가 들썩한거죠. 방언도 정말 별거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방언같은거 하지마라 그러잖아요. 방언보다 알아들을 말 몇마디라도 해라. 못 알아들을 말을 하루종일 하고 있지마요. 너나 좋지. 좋을 사람이 아무도 교회에 도움이 안된다. 바울이 한 얘기에요 다. 알아들을 말을 해라. 그리고 방언하려면 반드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옆에 갖다 놓고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는 건 너 혼자 그냥 의식이 고향된거지 남들한테 도움이 안된다.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인데 도움이 안되는 은사라는 거예요. 혼자 좋은 은사는 혼자 즐겨라. 골반가서 골반가서 방언하려면 기분 안나시겠죠. 방언을 막 하다 골반에 놓으면 조용해지실 수도 있어요. 딱히 그렇게 의욕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밴드하고 찬양하고 하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방편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몰입에 들어가요. 여러분 나이트를 왜 가겠어요. 여러분이 신바람이 나니까요. 제 몰입책 보셨나요? 신바람이 신명입니다. 하느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나이트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열반낙을 즐기려고 가시네요. 거기 가 있어야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시공이 초월되고 의식이 고향되죠. 여러분 나이트 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밴드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신을 만나는 작업이에요. 예전 원신들 때부터 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약도 하고 그랬어요. 하느님 만나려고. 인간의 그게 염원이에요. 하느님 만나는 거. 신바람 나는 거. 신바람 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같은 겁니다. 그런 방편까지 활용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려고.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만나는 성령은요. 그럼 나이트 가서 만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나옵니다. 거룩함이 안 나와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게 하려면요. 그런 방편은요.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진짜는 여러분 침묵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영에 집중해 줌으로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이때가 이 성령의 체험이 세례예요. 사도행정 꼭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다. 그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물 붓는 건 요한의 세례지 성령 받아라가 예수님 세례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이 초월되고 의식이 고향돼서 여러분 영이 드러납니다. 혼과 육에 가려졌던 영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양심적으로 편해요. 그 전에 불순물 많은 양심 불순물 많은 지혜 사랑이 아니라 정화된 사랑 지혜 양심이 정화된 소망 올바른 천국과 영생과 양들을 구할 목자의 마음의 어떤 소망이 생겨요. 인류를 다 구하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게 생겨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세례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다니신 분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걸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잠깐의 체험이라도 이런 체험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잠깐 했더라도 그리고 그 체험에 아주 안착하게 돼야 여러분 제대로 성령이 강림한 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제 성령이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요. 이건 역사의 시작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성령 체험은 이제 그 체험 이것도 체험이긴 한데 체험이 깊어져서 성령 안에 이제 성령이 날 떠나지 않는 지경이 된다. 이 정도 돼야 제대로 성령 강림을 제대로 받은 거 이해되시죠? 이 정도 돼야 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 성화가 시작돼요. 이게 진정한 칭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성화가 시작돼요. 이제 혼과 육의 작용이 다 보입니다. 이건 성령의 뜻 이거는 육정의 뜻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보면 성령 체험이 되고 난 뒤에 진짜 고민이 시작돼요. 그 전에 몰랐는데 이건 성령의 뜻이 이건 육정의 뜻인지가 다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마음이 이리 가고 있어요. 육정으로 그래서 이 이 공궁한 사람 어디 할까요?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게 성령 체험 이후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도 본인이 끝까지 성화를 주장하는 여기서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협조 안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지금 미치겠다고 쓰는 거예요.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협조할 테니까 하나님이 날 통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십시오. 성령을 성령한테 빌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가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칭의 단계에서 성화 단계에서 영화 단계를 통해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자야 그러죠.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믿음은 점점 강해져가는 겁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믿음이 약해서 너네가 귀신을 못 쫓는 거다. 제자들이 귀신 쫓고 이러는 거 실패해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왜 안 됐나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 약한 믿음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늘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나를 성화시키고 인류 전체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면요. 엄청나게 믿음이 커져야겠죠. 하나님하고 동등해질 정도로 믿음의 힘이 커져야겠죠. 이런 건 당연한 이 치죠. 성령의 한 구절이 질리면 이 말도 질리겠구나 하는 걸 쭉 이렇게 추론해 가시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진짜로 이렇게 읽으시면요. 앞에 나온 구절에서 음미하셔서요. 성령을 만나시면서 성령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이 말씀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하면 뒷장 가면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맞춰서 읽어야 저 같은 경우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확신이 생기죠. 이 구절에서 미리 예상했던 말이 말씀이 뒤에 가서 딱 나오면 같은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구나. 예수님과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 우리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성도죠. 그림이 다르면 안 되죠.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는 법은 여러분이 한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진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예상해보면요. 예상하면서 다음 거 다음 거 맞춰가세요.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엄청나게 빨리 커집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은 곳을 보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예수님과 빨리 하나가 될 수 있죠. 아시겠죠?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깊은 안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체험만 해도 사도들은 예수님 생전에 최소한 체험 이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계속 붙어서 좋다고 따라다니죠. 뭐가 있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 생계를 버리고 따라다닐 정도의 체험이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체험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거다. 결국 하나가 될 거다. 이런식의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상을 주실 거다. 먼저 돼도 나중에 돼도 다 똑같은 걸 주실 거다. 내가 먼저 왔다고 더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뭐가 저의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열심히 했으면 더 줘야 되는데 결국은요. 줄 거는 똑같아요. 이 영화라는 거 똑같아요. 누구나 이거 얻고 끝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먼저 와도 영화 얻는 거고 나중에 해도 이거 얻는 거고 그 스토리랑 또 다른 스토리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이가 많을 것이다. 뭔 얘기냐면요. 성령 체험을 가지게 된다. 불교식으로 도노와 점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만 얻었다고 성령 체험만 빨리 했다고 빨리 영화를 얻을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는 건요. 성령 체험 빨리 했는데 성화를 게을리 하면요. 나중 될 것이고 나중에 성령 체험을 했더라도 성화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먼저 영화를 얻는 겁니다. 도노를 했더라도 점수를 안 하면 나중이요. 나중에 도노 했더라도 점수를 빨리 닦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 빨리 갈 거다.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거는요. 교회를 빨리 다녔다고 해서 잘 된 천국을 빨리 간다는 건 아니죠. 그 얘기죠. 아니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고 성령 체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해서 일단 기준이 이야기 시작점이 성령의 세례예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예수님 땐 교회도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 된 자 뭔가 되긴 된 거예요. 처음에 먼저 된 자 먼저 뭐가 됐어요. 성령과 만남이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성령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나중 될 거고 나중에 성령을 체험했더라도 부지런히 닦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먼저 영생에 이를 것이다. 심판의 날 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죠. 늦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 마지막 패자 부활전 심판의 날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성령 믿고 포기하지 실족하지 않고 가면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 나중 된 거죠. 먼저 됐다고 뭐 이렇게 까불어봤자 나중 됐거든요. 이런 얘기도 좀 이해하시고 마태복음 안에서 할 얘기들을 미리 막 질러드렸어요. 하나로 좀 꿰서 얘기 드리는 바람에 앞으로 마태복음 읽어 나와도 이런 얘기들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그림을 좀 갖고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라요. 이게 기독교는 책에 없이 그냥 믿으면 끝나는 종교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도 얘기 드린 거예요. 칭의 일단 여러분 무죄 판결 났어요. 일단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판결 났습니까?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판결 났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지금 판결 나셨어요. 확실히 그래도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 뭔 의미가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끌려갔다는 얘기지. 이건 처음 된 자라고 하기도 그래요. 모태신앙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처음 뭐가 된 거죠. 여러분은 언제 선택하셨어요? 미끼로 선택한 것이 중요하지 모태인지 아닌지는 아무 의미가 없죠. 준우는 모태 학당이죠. 자각을 하고 여기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준우에게 학당이란 장난감이 많은 것이고 이상한 손님들이 많은 것이죠. 자기를 기호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게 다죠. 욕심으로도 아니지 무슨 양심으로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양심으로 선택한 게 그나마 믿음의 선택이고요. 그것만 해도 아직 안 돼요. 성령과 만남이 없이는 그 믿음이 정말 정말 미세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과 만났을 때 이제 여러분 그 믿음은 확신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령이 있다는 건 의심할 수 없거든요. 한 번만 만나셔도 여러분 다시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이 깊어져서 완전히 내가 성령에 뿌리 내리고 살게 되면요. 그건 엄청난 거죠. 이 정도 돼야 여러분 사도합니다. 사도 하시려면 성화는 차치하고 이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건 되니까 이후에 고민에 빠지는 거죠. 성화하는 게 힘드니까. 성령 안에 사는데도 성령을 못 따라겠다는 거예요. 돌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성령을 몰라서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몰라서 성령 뜻대로 못 사는 거는 바울이 얘기 안 한다니까. 지금 그건 고민도 아니라니까요. 아는데 못 따라갈 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알아요. 양심 모르고 살 때랑 양심에서 이제 노트 써보고 나서 뭐가 자명인지 알았을 때 한숨 나올 때 많죠. 아 이러면 이거 곤란한데 뭐가 자명한지는 알겠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내가 안 할 것 같아요. 100% 이걸 근데 난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난 어떡하지 바울의 고민이 그 정도예요. 지금 성령의 뜻이 다 보여요. 성령과 이제 아니까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성령의 뜻이 다 읽혀요. 하기 싫어요. 이결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나는 미치죠. 정말 실전적으로 고민이 오는 건 그때입니다. 성령 만난 이후예요. 그 전에 고민은 사실 고민도 아니에요. 성령을 몰라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서 혼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 켜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성령이 나타나면요. 이제 마음의 실상이 보여요. 문제는 보이는데 못 할 때는 정말 자기한테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때 그때 맞는 멘토링이 또 필요해요. 그때는 뭐냐 더 성령을 믿으면서 보티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견뎌나가야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그때 아주 여실히 알게 됩니다. 못하는구나 하는 거 알아도 못하는구나 하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견뎌내면서 인욕하면서 다 받아들일 때 또 한 걸음씩 나갈 길이 보여요. 나아져 가는 거 이거 완전히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만나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 이런 보세요. 이 정도 엄청난 그 병을 앓지 않고는요. 여러분 인격이 안 바뀝니다. 저도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살 빠지는지 아세요? 크게 아픈디에요. 아파야 되나? 여러분 인격이 바뀐다고 자기 개발한다고 하죠? 심각한 병을 심각한 역경을 겪은 뒤에 사람 인격이 조금 바뀝니다. 사람이 변했어. 이 소리 나올 때는요. 자기 개발서 읽고 껐떡댈 때가 아니고요. 심각하게 뭔가를 잃고 역경을 닥치고 내 뜻대로 뭔가 하나도 안 되고 할 때 사람이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바뀌어요. 실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성령 만나서 여러분 성도가 된다. 예수님의 뜻과 성도 정도면 예수님한테 주파수를 마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의 뜻이 읽혀야 그 정도 돼야 사실은 제대로 된 성도예요. 이 정도는 어려워요. 이 정도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매 순간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건 자각하면서 살아야 조심하겠죠. 행동을. 인간은 이렇게 안 하면 조심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성령 만난 적도 없고 만나도 춤추다 만나고 뭐하다 만나고 만났어도 한 30년 전 언젠가 그때 한번 만났지 이런 식 만남은요. 힘이 없죠. 지금 내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악의 유혹에 금방 빠지고 천국 지옥 얘기도 웃기죠. 여러분 기독교 분들이 왜 천국 가려고 하죠. 천국에 대해서 뭘 알죠. 몰라요. 무슨 욕망의 해방군지 알아요. 아니면 무슨 강남 정도로 생각해요. 천국에 분양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왜 남들이 다 받으니까요. 거기 가서 분양받아서 로얄 패밀리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 절대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부추겨서 천국 분양 사기를 합니다. 브로커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럼 천국 굳이 우리가 천국 가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은 사람들이죠. 그 브로커들한테 이런 사람들 입을 막아야 되죠. 뭐라고 하겠어요. 아 천국 아니면 바로 지옥이야. 영원한 지옥 계속 타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그리 가는 거예요. 박사모한테 지금 나라를 맡길 거야. 그럼 거기에 이제 그동안 당했던 막 이런 거 노무현 대통령 그러다 돌아가셨잖아. 조중동 박사모 막 이렇게 하면요. 아 거길 피해야겠다. 똑같아요. 또 박사모분들 똑같아요. 너 6.25 겪었잖아. 빨갱이 6.25 반공 막 하면 깜짝 놀래요. 나라를 지켜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묻지마 지지자가 돼요. 그게 바예요. 바는 다른 말이 아니라 묻지마 지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저기야? 이 한마디면 아니야 나 이쪽이야. 너 그럼 보여 봐. 사람이 말만 해. 행으로 보여. 이럴 때는 막 별 얘기를 다 해서 끌고 갑니다. 모든 광신적 그런 조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도 싫은 거예요. 저는 집단적 바가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뭔가의 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상승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닌 신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기는 현상. 그게 그러면 그 묻지마 지지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바라는 현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튜브 강의를 계속 올렸어요. 매년 올렸어요. 바라는 되지 말자.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현 정권에서는 가장 힘을 가진 세력이 문바니까 문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화하라고. 깨어나라고요. 우리나라 망하자고가 아니에요. 저거 적이라서 저러나 아니에요. 적이라서가 아니라 이 나라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 지지층이 양심적 지지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 힘으로 우리나라는요. 대동세상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홍익세상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층이 깨어있으면요. 저는 대통령 비판 잘 안 해요. 지지층 비판을 하지. 그분들만 깨어있으면요. 그분들이 진짜 깨어있는 주권자들이면요.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요. 우리 지지 철회하겠다 하면서 압박해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강력한 소비자 단체라니까요. 거기서 빠가 돼버리면 우리 나머지 힘없는 소비자들, 주권자들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서서 먼저 남들이 대통령 까기 전에 우리가 까. 까도 우리가 까 하고 열심히 비판도 하고 바른 길로 가게. 늘 모니터링 해주면서 대통령의 그런 요즘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뭔가 뭐죠? 뭐라고 해야죠? 아이돌 정치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이돌이시고 엄청난 팬클럽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아이돌을 보호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비판할 거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건 국민 전체 단순한 방송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정치라는 건 방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팬처럼 구시는데 좀 더 지혜로운 팬들이 돼주십사 하는 비판이에요. 이런 얘기도 제가 안 할 거면 양심 얘기 접어야죠. 양심 얘기를 할 거면서 일체를 떠나서 양심 하나 따릅시다 주장하면서 그럼 다른 거에 빠가 된 현상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걔네들 신경 안 쓸래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제 양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책임도 제가 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팬덤 현상이 긍정적으로 가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드린 팬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빠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건 선을 지키는 빠가 되잖아요. 선을 넘어갈 때 내부에서 반성의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 빠면 건전한 빠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키자 다 좋아요. 왜냐 지금 기자들이 욕먹을 만해요. 제가 봐도 얼마나 쓰레기 기사들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자기들 이익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단체인지 알아야 돼요. 신문사들 언론사들은 자기들 이익으로 움직여요. 항상 기득권 편이고요. 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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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짓밟으려고 말 교묘하게 조작하고 다 아는데 그런 기사들을 그냥 아예 막아서 못쓰게 하면 될 거다. 그러면 그건 독재주의 발상이라니까요. 오히려 양심적으로 더 깨어난 양심 시민이 돼가지고 압박하시면요. 그런 쓰레기 기자들이 감히 그런 기사 못쓰게 되겠죠. 양심으로 압박을 안 하시면 여러분 보편타당한 양심으로 압박을 안 하고요. 우리 편 감싸기로 압박하시면요. 이게 뭘 불러오냐면요. 적들의 결집을 불러와요. 또 다른 또 다른 이제 또 결집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부작용이 안 일어나려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심으로 까시라. 양심으로 까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버리면 아예 쓰레기 기사 못 씁니다. 그런 기자가 써봤자 아무도 안 읽어버리면 돼요. 그럼 안 써요. 그분들은 제일 민감한 게 시청률이나 자기 얼마나 기사 보느냐인데 왜 자극적인 기사 잘못된 기사 쓰죠. 사람들이 봐주니까요. 사람들이 깨어서 양심적이지 않으면 딱 쳐내버리는 힘이 커져야 그런 문화가 극복되는데 우리 편 감싸기로 나가면 당장은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가면 그 걸 못 보겠다는 또 양심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반대편의 결집에 명분을 줍니다. 너 언제까지 그 걸 볼 거야 해서 또 사실은 문빠가 싫지만 절대 난 박박아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야 저기 아니면 여기야 이리부터 이렇게 또 작동한다니까 이 힘이 다 1위가 그래서 난 그렇게 보수를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나중에 가보면 또 그쪽 가서 응원하고 있게 돼요. 사람이 또 한 번 마음 내면요 끝납니다. 다 준 거예요. 한 번 주면 다 준 거예요. 여러분 돈 털리고 못 털리고 다 틀려요. 한 번 말 잘못 뱉어도 다 틀려요. 여러분 도와줄게 했다가 다 털려요. 너 도와주기로 했으면 여기까지는 책임져야지. 그러면 또 말이 맞아요. 이치가 도와줘요. 이것만 끝이야. 여기까지 도와줬는데 손 털면 지금 넌 안 도와준 거랑 똑같아. 그러면 또 그러네. 계속 뜯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착한 사람들이 뜯겨요. 제가 제일 안타깝한 게 선량한 사람들이 그런 몰이배들한테 뜯기면서도 그 몰이배를 변호해주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지난번 세모자 사건 그런 거 봤죠. 무속인들한테 착취당한 사건 그럴 때 어떤가요. 대개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변호해줍니다. 우리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거 막자는 거예요. 양심 아니고 답 없습니다. 제가 장담입니다. 성령 아니고 양심 아니고 웃은 답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요. 왜 인류는 계속 빠가 돼서 사이비 정치 사이비 정교인들의 빠가 돼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럴만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선악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현상계에서는 돈 많은 사람 이긴 사람들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친해 나야 그래도 내 생존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 생존 자체가 이업입니다. 젊은층들은요 지금 고민이요 생존이에요. 저는 학당 제가 운영해도 양심 얘기할 때 젊은층들 잘 안 오시죠. 지금도 보면 나이가 많으시죠. 왜 안 올까요. 대학생들은 생존해야 돼요. 양심은 다음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요 모리배들한테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생존을 가지고 얼마든지 빨아먹을 수 있어요. 벼룩의 간을 또 빼먹을 수 있어요. 생존 시야가 극도로 좁아진 상태에요. 나의 생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밖에 이걸 깨어나게 하자고 제가 양심 얘기 주장하는 게 지금 더 힘들어질 겁니다. 생존을 도모해야 돼요. 근데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생존만 추구하게 돼요. 젊은층들은 힘이 없습니다. 구조를 바꾸겠다. 힘없어요. 지금 나 하나의 생존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은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다고 우리보다 먼저 시대를 살고 있는 일본 보물 아시죠? 그 생존 생존 추가도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지금 사토리 세대가 등장했어요. 득도 세대 해탈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해탈해버렸어요.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득도 세대 지금 거의 부처님급이 돼요. 가진 거 없고 뭐 한 거 없고 다 해도요. 본인이 왕따시키고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하다. 돈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차피 못 가지니까 다 놔버린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덤벼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일 때는 사람들은 정신 승리로 가야 됩니다. 나 그거 원래 원하지 않았어. 돈? 나 별로 여자 나 원래 혼자 살려고 그랬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득도 세대 완벽한 정신 승리의 극치로 가요. 이래야 살 수 있으니까 생존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살려고 그걸 비웃을 수가 없어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리 간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요. 저는 그래서 그 젊은 층들한테 생존만 신경 쓰시다가 시야가 더 좁아져가지고 오히려 답이 안 나온다. 의의 의수를 쓰시라. 양심 성령 기독교인들은 사도가 됐어요. 어차피 사도들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백수가 된 김에 사도가 됐어요. 4대 성인들 다 백수였어요. 백수인 김에 성인이 되세요. 차라리. 의의의 수를 좀 뚫어버리자는 거예요. 왜?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시스템이 안 바뀌어요. 바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구조예요.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 한 90%는 상위 10% 갖고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거 잘 안 될 겁니다. 뭐든지. 그런데 저는 소승적 득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득도는 좋아요. 이렇게 몰렸다. 그럼 해탈하세요. 어떻게 해탈하세요? 오원이 본래 공하구나 해탈하셔가지고 보살이 되어버리시라. 적극적으로. 어차피 해탈할 거면 대생으로 해탈하시라. 일본은 보니까 소승으로 해탈하시더라고요. 나의 존재를 거의 지우며 살지더라고요. 다큐 같은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들. 득도해버리신 분들. 초연해져 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것도 바라면 괴로운 거예요. 바라면 다 괴로우니까 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요. 이제 인공지능까지 치고 나오면 여러분 득도하셔야 돼요. 어차피. 아주 부자 아니건 여러분 득도하셔야 돼요. 무슨 수를 내건 득도하셔야 돼요. 제가 보살도와 양심을 지금 왜 주장하겠습니까? 정신 승리가 아니라 정신 개벽이 없이는 인류는 지금 답이 안 나올 시점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서서히 변해가는 것 같아요. 계속 적응해가다 보니까 음. 여기까지는 견딜만해. 좀 더 뜨거워져요. 요정도는 좀 됐어. 됐어. 어느 날 자기가 죽어있죠. 술을 내야 돼요. 다른 술을 내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을 통해 정신 개벽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4대 성인들 가르침으로 한번 보살로 거듭나보시는 거 어떤가. 이게 제 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도 단순한 믿음으로 안주하지 마시라. 왜? 지금 교인들이 진짜로 성령을 믿고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런 얘기 제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천국이 됐을 테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분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데 그분들이 다 사도요. 의인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이미 삶의 문화가 달라졌을 텐데 우리 지금 지구촌 문화가 바뀌었을 거예요. 지구촌 빼고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바뀌었을 거예요. 편의점보다 몇 배 많아요. 교회가 그분들 각 교회에서 10%만 의인이 됐어도요. 지금 이 코스를 밟고 계시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사도들을 계속 만나고 계실 테니까. 사도들이 돌아다니는 나라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거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타도하자가 아니에요. 제발 예수님 믿으시라는 얘기죠. 이번 특강 주제가 오직 예수인 겁니다. 교인들한테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지하철에서 스님한테도 전도하죠. 스님한테 천국 예수 믿으세요. 저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돈 믿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자기의 욕망을 교회에서 투영하지 마시고 욕망성취를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성령대로 사세요. 성령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성령대로 살아서 제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다 안 믿고 있잖아요.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오직 하느님 나라와 정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이해는 됩니다. 왜? 지도자들이 하느님 나라와 정의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즉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 11조 받쳐. 그리고 하느님 나라와 정의는 알아서 찾도록 해. 여기까지 안내해줬다. 11조 들고 튀는 거죠. 지금 목자들이 그런 다 부릇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의인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MB 대통령 뽑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번 대통령은 무조건 이명박 씨가 된다. 왜? 장로니까. 거기서 수긍이 돼야 돼요. 당연한 분. 아멘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명박 씨를 안 뽑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목사가 예수 이상이에요. 지금 생명책 본 적도 없는 양반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영생을 얻는 그 명부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명박 씨를 안 뽑으면 이런 망발에 할렐루야가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무슨 이 정도 수준의 설교를 하면서 무슨 의인을 찾고 말도 아닌 소리죠. 일반인보다 더 못해요. 더 몰상식합니다. 교인들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교인들이 더 몰상식하다고요. 더 상식받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야가 이만해져가지고 좁아져가지고 바가 돼가지고 문바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정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양반이죠. 문바는 그분들 뭔가 그래도 더 나아요. 얼마나 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도 죽이고 다 해요. 정교 때문에. 사람 죽여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한다는 게 기가 막힌 발상인데 시야가 좁아지다 보면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종교 사냥 마녀 사냥 왜 했는데요. 적을 민심이 통여되고 교회를 안 믿으면요. 마녀를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집되어. 바 현상은 항상 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전한 비판을 해도 자꾸 적으로 모는 겁니다. 왜? 적이 있어야 우리가 결집이 돼요. 그 생리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시면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바가 되지 않기로 오늘부터 선언하시고 양심만 따르시기로 하면요. 자유가 와요. 그게 수도예요. 지금 절에 가서 수도 되고 교회 가서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이 삶 속에서 생존하면서 온전하게 살아 정신까지 온전하게 생존하는 거 답을 찾으시면 거기에 도가 있습니다. 그 도를 얻으셔야 돼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도를 얻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 법문은 득도하자. 아무튼 대승의 득도를 하자. 빠가 되지 말자. 성령의 뜻만 따르자. 그게 우리의 성탄이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거듭나시면요. 성령이 강림해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요. 여러분 영혼육이 온전해지면서 이 시대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여러분을 통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이 현상계에서 뜻을 펼까요?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감정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은 표현해 주면 돼요. 표현만 해 주면 돼요. 그럼 서로 성령을 표현하다 보면 이 나라는 천국이 되고 성령이 다스린 나라 지상천국이 돼요. 이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고 천국을 만들겠다. 돈을 모아라. 교회를 크게 짓자. 다 사입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자. 무조건 사입이. 다 사입입니다. 성령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성령이 이렇게 큰 교당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을 리가요. 성령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헛소리입니다. 다 자기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10% 욕망 90% 정도. 적절히 섞으면 그럴싸해요. 아주 찜찜은 아니고 찜자는 되거든요. 찜자로 살아가시는 길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찜자. 찜자. 천만 원 삥 뜯고 만 원 던져주는 찜자. 찜자. 어떤 야 이거 만 원 남들은 만 원 안 줘. 나나 되니까 주는 거야. 찜찜이 아니고 찜자. 양심 편하자고 더 교묘한 술술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서 착지당하지 마시고 양심 찾아서 주인 되세요. 나라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영혼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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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